반갑습니다. 구강사 정은태입니다. 자 형광 에센스 캐스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형광 에센스는 시즌 1, 2, 3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교육방학 때 나오는 것이 시즌 1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시즌 2가 나올 거야. 그 다음 파이널 때 나오는 게 시즌 3인데 하나씩 안내를 한다면 일단 구성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시즌 1 모두 8권 구성인데 여러분 이제 주간지 풀면서 뭐 그냥 교육청, 평가원, 사관학교, 리트 단순히 문제만 계속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 문학 파트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독해력이 올라가지 않거든. 이 비문학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분명 의의가 있는데 문화가 좀 달라. 그래서 당연히 기출도 풀어줘야겠죠. 나기출 현장 버전이라고 해서 시중에 나온 나기출과 겹치지 않는 문항으로 구성된 현장 버전의 나기출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배치하면서 여러분의 독해력을 끌어올리는 어떤 장치들. 그 다음에 리트. 리트가 좋긴 한데 리트 문제가 좀 과한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거든. 근데 풀긴 풀면 풀어야 되거든. 이게 좋으니까 지문 자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고민하면서 이제 만들었고 그 고민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회 3대 2. 기존 나기출과 겹치지 않는 평가원 기출문제를 하루에 문학 3개, 독서 3개를 풀 수 있도록 배치했죠. 매 권마다 문학이 1회 3대이니까 문학 9지문, 독서 9지문이 매 권마다 들어가겠지. 그리고 단계별 기출분석에 용이하도록 문제 파트를 구성했고 해설은 나기출의 과외식 해설을 그대로 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식 고정시간은 지문에 대한 전문 해설이 있고 고난도 독서의 경우도 지문 해설을 제시했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제 그 지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 나기출 캐스트를 본 친구들이라면 알 텐데 지문을 문제를 다시 분석하면서 얻어낼 걸 얻어내야 되잖아 그죠? 지문 분석할 수 있는 이 칸이 여기 있으니까 지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를 보면 해설지에 이제 이 선생님이 만든다 이제 지문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마다 이제 하나씩 이제 그 코멘트가 좀 들어가서 이제 나기추가 똑같은 형식으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시중에 나온 나기추가 겹치지 않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왔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 이 고전소설이 어렵게 나올 때 정말 평가하는 이 난이도가 이제 난리가 나는데 얘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절대 오르지 않아. 직접 여러분이 읽고 분석해야지 독해력이 오르거든. 독해력이 뭐냐? 고전소설을 잘 읽으려면 인물간의 관계파 훈련을 해야 돼. 고전소설에서 호칭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호칭을 모르면 독해가 안 되니까. 중요한 건 아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직접 훈련을 해야지 그 독해력이 올라가거든. 그 훈련을 하게끔 이 교재를 배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평가원이 서둘자의 개입을 찾는 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요구하는데 그걸 아는 거랑 직접 찾는 건 분명 다르잖아. 그죠? 이런 걸 찾는 훈련을 하고 기초선제를 변형해서 개념어 훈련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했다고 보시면 돼. 모두 몇 개? 고전소설 68. 아 꽤 많죠. 그죠? 이 68 장면을 시즌1에서 직접 분석하면서 여러분이 독해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었어요. 이런 식이야. 지문이 왼편에 있어. 지문이 있는 거야. 지문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박스가 들어와 있거든. 박스가 이제 뭐 철없는 아이, 소신, 개통 이런 식으로 박스가 들어가 있고 그 박스를 보면서 여러분 이제 좀 확대를 좀 해줄게요. 좀 보이나? 이 정도면 되나? 자 심층 체크를 하는 거야. 당연히 이제 OX 문제 풀면서 기출이 나왔던 선지를 통해서 지문 다시 한 번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칭하는 대상의 달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죠? 코칭을 신경쓰면서 얘가 과연 누군지 누군지 파악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필수어휘는 이제 반드시 좀 외워줘야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좀 제시해 놓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지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고 여러분이 얻어낼 것을 얻어내게끔 이제 배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한두 지문 한다고 여러분 독해력이 올라가진 않겠지. 그지? 68이야. 그죠? 계속하면서 독해력이 쭉 올라가게끔 이제 배치해 놓았어요. 한 권에 한 8장면 정도 배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현대시. 현대시도 이거 직접 읽고 분석해야 독해력이 오르거든. 그죠? 현대시 독해훈련과 개념업 훈련을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몇 편이냐면 80편이야. 80편. 한 권당 현대시 10편이 들어가 있어. 한두 편 여러분이 읽고 분석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현대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간다? 절대 아니거든. 근데 80편이면 얘기가 다르겠지? 딱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왼편에 지문이 있어. 해설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것. 상황, 반응, 시간, 공간. 평가원에서 자주 물어보는 요소들이지. 그지? 그 다음에 평가원 선지들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어. 그리고 왼편에서 여러분이 지문을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럼 해석이 당연히 안 되는 구절이 있겠지. 그럼 오른쪽에 보면 과일식으로 해서를 쭉 써놨어. 아 이런 구절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이런 구절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계속 보면서 아 보통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현대시에서 얘기가 나올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이 시에 대한 독해력을 조금 조금씩 올리는 거야. 연계작품이 한 작품이 나오는데 변수가 되는 것은 비연계작품이거든. 그 비연계작품에 대한 독해력을 올리는 장치로 현대시 80편을 각 권마다 10편 정도 배치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요 개념어. 이 OX 훈련도 하면서 평가원의 개념을 여러분이 익힐 수 있겠죠. 그죠? 확대해서 보여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일식으로 해설이 쭉 써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아 리트. 리트의 장점 뭐냐면 정말 지문의 짜임새가 좋아. 고난도 어떤 구성이야. 그래서 좋은 구성에 좀 평가원급의 이제 좋은 그 지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게 리트의 장점인데 단점이 확실해요. 과한 추론을 요구하는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평가원과 아예 좀 형식적으로 좀 다르거든. 그래서 이 장점을 좀 취하고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과한 추론을 요구하는 리트의 문제를 수능식으로 싹 변형해서 평가원에 딱 맞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작을 했어. 단순히 이제 선지 한 두 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에서는 보기가 이렇게 나오면 딱 평가원의 어떤 몇 월 문제와 딱 비슷한 구성이 될 텐데 이런 구성에서 보기를 새롭게 제작하고 선지도 새롭게 만들면서 최대한 리트의 수능에 맞춰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지문? 40 지문을 직접 분석하도록 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 나누어기 8하면 한 주에 이제 5개 지문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고난도 지문과 문제니까 좀 할 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얻어가는 게 확실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문이 있고 이제 문제도 이제 평가원식으로 특히 수능식으로 이제 보기도 이제 배치해서 여러분이 이제 보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즌2랑 시즌3는 어떻게 되었냐? 여름에 나와요. 여름에 나오는데 1회 3대 2 나기축 현장 버전이 들어가는 건 똑같아. 기축을 계속 풀면서 가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이 4대 2의 EBS 연계 연계 작품이 고전소설 독해훈련으로 들어갑니다. 이 고전소설은 다른 파트가 나오잖아. 그렇죠? 다른 파트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다른 파트 전문을 읽어버린 거야. 시험장에서 정말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작년이죠. 작년 6평 때 현장에서 나눠줬던 그 고전소설이 그대로 이 6평에 그대로 나왔거든. EBS 파트가 물론 아니었어. 다른 파트인데 그대로 나왔고 샘의 제자들은 바로 어? 얼마 전에 과제집에서 풀었던, 분석했던 자료야. 가볍게 빠르게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대로 안 나오더라도 괜찮아.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계속 독해훈련을 하면서 체력이 길러졌거든. 그렇죠? 거기에 최적화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비에이스 스페셜, 현강에서만 제공되던 EBS 변형 문제들,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그런 진로 나비에이스 스페셜 문제가 5대2에 제시가 될 겁니다. 6대2, 과학기술, 철학, 경제 이 부분을 좀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한 콘텐츠로 취약 파트를 여러분이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파이널이죠. 이때는 나기출 베스트가 들어가 있어. 시중에 나온 나기출, 그죠? 그 문항, 최근 평가한 기출 중에서 베스트 문항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될 어떤 기출을 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EBS 연계 고전수설, 계속 이제 수 안에 있는 작품들도 여기 이제 들어가서 고전수설, 독해를 연계작품으로 계속하는 것이죠. 나비에이스 스페셜도 계속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EBS 독서 에센스가 들어갑니다. 결국 이제 이번 수능에 보니까 아, EBS 독서도 연계율이 상당히 높아. 근데 우린 EBS 독서를 안 봤거든. 왜 안 봤냐? 기존까지 평가하는 EBS 독서 연계율이 실질 연계율이 정말 최악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안 봤는데 평가하니 올해 수능처럼 EBS 독서를 연계해서 온다면 문제가 좀 생각해지거든. 너네 이거 EBS에서 봤지? 그러니까 이거 읽어봐. 이렇게 제시할 때 우리는 안 봤거든. 봤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러면 이제 평가하는 의도와 우리가 이제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제 난리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EBS 독서를 마지막 파이널 때 배치했어. 왜 파이널 때 배치하냐? 여러분 어차피 뭐 EBS 나오자마자 열심히 뭐 3월 때 4월 때 공부한다 하더라도 파이널쯤 되면, 수능 직전에 되면 까먹거든요. 결국 얘는 배경 지식 용도로 EBS 이렇게 있으니까 연기돼서 나오면 빨리 읽을 수 있도록 배경 지식 용도로 나오는 거니까 수능 직전에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수능 직전에 연기돼서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지문들 그리고 이런 지문을 읽으면 수능 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문들 배치해가지고 파이널에 6대2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셨듯이 중간지 시중에 있는 그냥 그 문제만 가득 실려있는 그런 짜증기한 어떤 그런 중간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열심히 구성했고 아마 시즌 1 시즌 1이 이제 1에서 4 4가 이제 한 번에 배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8이 이제 1월 말에 어 말에 또 이제 한 번에 또 배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서 딱 보면 아 정말 좀 신경 많이 썼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음 쌤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올해 수능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태였습니다.